현실은 튼튼하고 견고한 고정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을 감아줍니다 한번 두번 세번이죠 두번을 감습니다 두번 다시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매듭이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을 세번 감습니다 하나 둘 셋 3회 두번 감습니다 한번 두번 감았죠 다시 두번 감습니다 두번 여기서 한매듭을 해 줍니다 완성이 되었죠 튼튼하고 견고한 고정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 세번 두번 두번 튼튼하고 견고한 고정매듭이 되겠습니다 지지대 3회 이상 감습니다 3회 하나 둘 그 다음 원로프 이외에 둘 다음 고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로프 해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를 세번 감았죠 두번 감습니다 이 고리 속으로 통과 시기에 있습니다 통과 시켰죠 이 마지막 고리 속으로 통과 시키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로프 3회전 다음 로프 2회전 이 고리 속으로 마지막 로프 마지막 로프 고리 속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고리 형성 후 3회전 매듭입니다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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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gemeester 3회전 2개의 고리 속에 넣어서 3회전 앞는데 완성이 되었죠. 굉장히 간단하네요. 거리 형성 후 겹치는 부분 3회전. 매듭이 완성이 되었죠. 고정 매듭이 되겠네요. 여기서 고리를 만들어서 겹치는 부분을 3회전.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고리 형성 후 3회전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튼튼하고 견고한 고정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 2, 3번 감았죠. 여기서 2번 감습니다. 감았죠. 고리 속으로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3회 감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다가 고리를 2번 감습니다. 한번, 두번, 들어서 잡고 바짝 좋아집니다.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자재를 묶을 때 자동 잠금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완전 매듭으로 묶었습니다. 묶었죠. 뒤로 넘겨서 다발을 묶습니다. 여기서 고리를 두 개 형성합니다. 고리 두 개 형성했죠. 두 개. 그래서 고리 속으로 통과시켜 강하게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자재를 묶을 때 자동 잠금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로프를 접어서 고리를 두 개 만듭니다. 고리를 두 개죠. 만들었습니다. 통과시켜줍니다. 고리 속으로. 고리 속으로 통과시켜줍니다. 힘차게 잡아 당겨주면 자동 잠금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번 시간은 간단한 자재를 묶을 때 자동 잠금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묶었습니다. 여기서 고리 두 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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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와서. 당겨주면 매듭이 됩니다. 감사합니다.